안녕하세요 돼지조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조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볼 게임은요 그 변기통 변신 이라고 하는 맵인데요 예전에 했었던 게임인데 엄청 많이 뭐가 또 나왔어요 되게 많이 나왔어요 끝이 안보이게 나왔네 엄청 많이 나왔네 뭐가 나왔네 도대체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 아이템들인가 봐 탱크 멋있다 탱크 얼마야? 500로봅스요? 너무 비싸잖아 난 병기 병기 타고 근데 이거 약간 가장 광고 판매인게 이거 봐봐요 얘는 여기서 지금 모기 돌아가고 있죠 얘 봐봐 여기서 모기 돌아가고 있죠 얘 모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진짜로 하면은 모기 없어요 난 모기 없다고 왜 없지? 오 이거 뭐야 이거는 오 뭐야 이거 얼트믹 모니터맨? 뭐야 변신하는 거였어? 파는 거였어요? 찾는 게 아니라? 아아악 아아아아아아 뭔지 모르겠네 뭐 얻은 거지? 어 이거 지집어진 변기통 와 이제 머리로 걷네 변기로 안돌고 한번 부숴게요 깨아아 어떻게 나가 어 여기도 있잖아 아 되게 많잖아 와 엄청 많아요 봐봐요 어어어 우주 바깥으로 떨어진다 우주 바깥으로 떨어져 하지만 다시 살아났을 거야 왜 안나오지? 우주 바깥으로 떨어졌나봐 그냥 볼 건데요 어머데 아까 방금 찾았던 거는 다시 못 보겠네 아우구 딸거다 점프 스퀘어 짜자자자르르르르르르륵 까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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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무섭지 어 저거 뭐야 허어어어 저거 뭐야 이거 어 뭐야 날라다녀 막 아 엄청나잖아 내가 또 못 찾은 변기통은 어딨을까 이건 뭐야 쓰레기통? 안 들어가지는데 어 풀어봐 아아 이건 뭘까 두두두 카메라맨도 있네 이제 변기통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맨도 변신할 수 있잖아 근데 카메라맨이 아니라 안테나맨 있네 어우 더러운 머리턱 어 찾아 찾아 빨리 써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없애버렸다 내가 없애버렸다 보셨죠 내가 없애버린거 아 징그러워 눈을 엄청 많이 닿았어 어 뼈 따구 이거는 세탁기에 돌아서 뼈 따구밖에 안 남았네 뼈 따구 뼈 따구 아 내 머리털 내놔 내 머리털 내놔 내 머리털 저 천재균도 하나 붙어있다 짜 짜아 두 두 두 두 어 이거 좀 이렇게 좀 무서운게 많이 났지 귀엽게 생긴게 없고 귀여운거 찾아보자 귀여운게 어딨을까 공장으로 텔레포트 쏙 이거 뭐있지 아 뭐 찾았지 방금 이거는 핸드폰맨이네 핸드폰맨 어 여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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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토일날 거긴데 레고맨이잖아 이거 여기 변기 있어 뚜둔 문인변기 뚜둔 뚜둔 어 이거는 전화기다 완전 전화기 전화 변신해 애기 전화기 날라다녀요 날라다녀요 날라다녀 공중전화 전화하기 필요하신 분 제가 전화 전화 도움 드릴게요 저를 쓰세요 제 머리통 INDED 뚜둔 이거 어떻게 죽지 아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쪽에 또 뭐 있겠지 비밀병기통 뚜둔 아 알파벳병기통 C C C C C C C에요 알파벳 C 드디어 알파벳 까지 아 이제 비행기까지 비행기까지 진출했어 경기통을 벗어나서 못 간 데가 없구만 다 갈 수 있어 다 그건 뭐야 이삭게 생긴거 아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물 계속 마실 수 있는거 물 공짜 음료수 공짜 콜라 공짜 콜라 무제한 그러면서 오줌도 자동으로 싸면서 평생 무제한으로 콜라 마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거 생겼습니다 콜라 마시면서 오줌 싸면서 깜짝 놀라는건 오줌 싸면서 부르르 떠는거 체온이 낮아져가지고 오줌쌀 때 몸을 부르르 떠자면요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체온이 낮아져서 순간적으로 몸에 열을 주기 위해서 몸을 부르르 떨면은 그 순간 몸에 떨림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체온을 채워주기 위한 그것인데 엄청나구만 굉장해 굉장한 곳이야 여기도 또 있네 카메라 아 카메라는 완전 그냥 카메라맨이구나 어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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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다 완전 잘 만들었어 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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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박기 돌아버리기 안박기 돌아버리기 안박기 돌아버리기 아 고래기 어택 안박기 돌아버리기 어택 아 얜 공격이 제대로 안되네 점프 스퀘어 머리통 돌려버리기 역시 베이컨이다 믿고 있었다고 베이컨 너를 믿고 있었어 너의 엄청난 능력을 믿고 있었다고 여기도 또 잔뜩 돌려 어 베이컨 친구다 베이컨 베이컨 여자친구에요 베이컨 여자친구 난 베이컨 보이고 쟨 베이컨 걸 베이컨 걸 거기서 어 머리통이 커지 저기있다 어떻게 들어갔어 쫓아 쫓아 베이컨 걸 베이컨 걸은 없나 베이컨 보이면 아 놀렸다 버리기 내 머리통이 무섭지 친구야 아 머리통 또 돌려버리기 아아 많은거에요 머리통 또 돌려버리기 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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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 우리 딱딱 우리 딱딱 아아 살려주세요 딱딱 따리고 하하하하 아 그래도 뭐가 많네 카메라맨이 좀 많이 추가 됐잖아 카메라가 좀 많은거 같은데 딩짜잔 뭔지 모르겠어 아 이거는 뭐지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변기도 나왔을것 같은데 크리퍼 변기 막 이런거 안나오나 또 또 또 아 여기 또 교회인데 아 악마다 교회 악마가 있어요 지금 우와 무기 달렸어 총 달고 다녀 총 쏠 수 있나 봐 쏴 쏘지 않고 직접 공격하는 거였구나 쏘지는 않고 황금 토일레 황금이다 황금이다 됐다 부자다 나 이제 부자다 금이 요만큼 있으면 부자야 부자 평생 놀고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모자라나 평생은 요즘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기 때문에 약간 모자랄지도 뚜뚜뚜 요건 뭐지 뚜뚜뚜 오 요거 또 무섭게 생겼어 한번 확인해보자 어떻게 생긴거야 아 잘못 눌렀어 이거 아 무섭게 생기고 로봇 로봇병기통 이거 말고요 아까 그 뭐 달린거 있었는데 아 못찾겠다 못찾게 타깨고리 잠깐 못찾게 타깨고리 이거 또 뭐있지 허어 저거 뭐야 머리통 이렇게 커 어 저거 막 머리통 두개만 돌려가서 막 그러는데 어 scp 토일렛 세상에로 수가 scp에요 어 이러다가 아 두꺼럼쟁이 토일렛도 나오고 두꺼럼쟁이 토일렛도 나오고 그거 궁뎅이 토일렛도 나오고 다 나오겠네 이제 이제 nou rawr 굉장한걸 내가 만들고 싶은걸 담배 한번 만들어봐야겠는걸 vous 두꺼럼쟁이 토일렛 괜찮을 것 같은데 부끄러우면 이제 머리통이 변Bye 네 hatred 나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도 병기 걸려있네 턱괴물 병기 몸통이 나왔어 들어가는중에 아직 아직 들어가는중에 안전이 들어가지 않았어 어디갔어 아직 나올수 있다고 병기 투과되기 전이야 어딨지 못찾겠어 여깄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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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밖에 안들어갔어요 나 아직 살수있어요 살수있다구요 살려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누구세요 애기들 병기인가봐 어 이거 뭐야 화장실 가족 사보자 엄청난데 이거 뭔가 엄청난데 어떻게 하는거지 변신해 변신 화장실 가족 생겼어요 저 어디있지 요건가 아 뭐야 이거 장난 아 이거 가짜였냐고 나 이거 도는거 주는줄 알았는데 속았다 속았어 아 속았어 아 어디갈려 아 가지마 가지마 같이 놀자 친구야 우리 세명이라서 못들어가 옆으로 돌아가야돼 옆으로 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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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돌아서 들어가고 두두둑 아 몸길 최대한 길게 빼지마 안녕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 변기통 가족이였는데 잡혀버렸네 한장수의 아가피그에요 어 어 거의 다 찾았나 다 찾은거같은거 엄청 많이 찾았거든요 몇개 찾았으나 봐봐요 와 거의 다 찾았어 아니네 아직 못찾은게 훨씬 많네 어디 이렇게 많은거지 거의 다 찾은줄 알았는데 텔레포트 해봐 안가본데 안가본데 어딨죠 어 빅토일 뭐 버렸다 저 빅토일렛? 여기인가? 아우 뭐 버렸다 괜찮다 아 여기도 안찾은게 엄청 많구나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옆에도 있고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나 왜이래 이상해 머리통 이상해 어 머리통 어태 하아 머리통 어태 하아 거기서라 계속거라 하아 계속거라 머리통 어태 무섭지 친구야 무섭지 아아 무섭지 공포지 너 이렇게 못하지 넌 이렇게 못하지 하아 쳐버리 하아 쳐버리 어 괴물이야 병기괴물이에요 머리통 괴물이야 난 머리통 괴물이다 어멍어스 죽었다 어멍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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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멍어스 어멍어스는 뭐든지 할 수 있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아 못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지 아직은 못 올라가요 어멍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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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 쓴 것 같은데 다주 쓴 것 같아요 어멍어스 어멍어스 네 어멍어스 어멍어스 어 저거 수세식병기다 수세식병기도 있어 수세식병기는 아니 양병기가 아니라 수세식병기 일자로 된 어 봐봐요 완전 완전 이거는 물지 못내리네 레고병기 피아노 피아노네 모르겠어 이상한거 다 찾았다 이제 어 여기도 잔들 있잖아 다 찾아봤어 왜 이렇게 많지 않았어 아 이거 뭐야 이상한거 뚱뚱뚱 오 와 뭐야 키 엄청 커 키 엄청 큰걸로 변신해서 올라가야 되나봐 자 밟고 밟고 아차 아 됐다 해냈다 예 킹콩 병기캉 병기콩 오 저거 뭐냐고 저거 뭐야 어떻게 날랐어 저거 뭐지 저거 뭘까 난 없는거 같은데 나도 주웠나 날라갈 수 있는거 있는데 엄청난데 저게 뭘까 아 있어 있어 나도 있어 하하 하하 오 좋아 좋아 하하 하하 하차차 하하 발사 우와 두두둔 우주복 우주복 병기터 두두둔 목 엄청 긴 병기터 목 엄청 길어 목이 엄청 길어요 목이 엄청 길어요 아무튼 길어 따따딴 따따딴 아 못생긴 병기터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자 자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변신 풀어야 돼 변신 풀고 요거는 요것도 병기통인가 두두둑 산타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사실 변기에서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산타클로스를 잡고 싶잖아요 크리스마스날 산타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기통으로 가세요 변기통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산타할아버지가 까구 하면서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뻥이에요 내 맘대로 한 말이야 오게이네 얼굴도 두개나 있네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인다 좋아좋아 어허 어허 어 완전 못생겼어 어허 어허 잼잼 이거 좋다 뭔소 주셨지 이거 요게는 뭐야 근데 없었는데 전에는 이거 어떻게 지나가냐 요게는 어허 어허 길막고 있어서 못 지나가는거 아니야 저거 어떻게 지나가지 지나가려면 해치우고 지나가야되나 설마 로버트 로버트 새로 나온 로버트의 힘을 빌려야되는건가 로버트 한번 타보자 로버트 한번 타볼게요 로버트의 힘을 로버트의 힘을 빌려가지고 로버트 아아아아악 로켓 로켓 발사 오 쎄쎄쎄 어디였지 어디였어 아이고 다시 타 나도 보고 싶은데 못 본다 로버트 밑에 바퀴 달려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갈 수 있어요 미켜라 미켜라구 아아아 아니 뭐야 이거 로버트 전혀 소용없잖아 아아아아아아 보이잖아 뭔가에 가로막차가지고 로버트 전혀 소용이 없는데 전혀 안되는데 효과가 없는데 아 네 400로버트 환불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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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환불점녀 와아 너무 아깝다 로버트 오오 뭐야 여쭈까 여기 쫓아 누가 쫓아오래 로버트 사와래 사람이였잖아 에이 속았네 사람이었고요 여기 여기 뭐야 뒤에 오면 되는거였잖아 여기 가시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옆 쟤 이거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나 죽으면 된대야 못 죽었어 아 이럴수요 에라이 에라이 뚜뚜뚜뚜 뚜두투두 투두 뚜두 투두 투두 뚜두 투두투두 왜 안쓰러지지 뭐야 버그인가봐 이상해 완전 쓸모없구만 완전 쓸모없어 어 뭐야 이게 공격이야? 어떡하니까 완전 동그라미가 공격된다는거? 내가 부쉈다 머리통을 부숴버렸다 머리통을 부숴버렸다 귀를 뚫어버렸다 다 죽었고 다 죽은거 같은데 진짜로 2팀 후 이거 뭐야 모르겠어 다 죽었다 진짜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다봐요 이건 빼고 잘 만들었다 다 죽었어 다 깼어? 다 깼어 다 모았어 이상하네 아직도 못 쳐생겨 이렇게 많다고 이상하네 갈 데가 없는데 갈 데도 없는데 무거운가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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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도둑 알싸키 아 끊임없이 나오네 이상하네 도둑 도둑 변기통이 끊임없이 나와요 하긴 머리통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변기통에 와 뭐하지 와 이건 또 뭐야 얜 또 뭐야 이거 친구 뭐야 이거 전기병기 ㅋㅋㅋㅋ 자 어쨌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어 변기 예 변기를 찾아라 였는데요 변기 순식간에 거의 다 찾아버렸구요 남은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몇개 안남았죠 하나 둘 하나 세개 세개나 맞네 숫자를 잘 못세가지고 세개정도로 보이네 아 다찾았다 아 다 못생겼어 별로 찾고 싶은것도 없네 와 이거는 갖고싶은데 이거 어딨지 와 이거 어디있을까 이거 도락이네 도락 어 어몽어스 어몽어스 개 개 귀엽다 와 와 이건 팔달렸네 변기 와 아무튼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불러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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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뿅